이런 식으로 제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나중에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안돼도 우리 줄기세포나 인공관절이나 관절경 수술을 했을 때 800만원, 2800만원 충분하게 수술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왕왕 반갑습니다 자 저 보호망과 함께하는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돈살피죠 저 보호망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요즘에 우리가 실손보험 때문에 전화가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 이유는 왜냐면요 일단은 1세대 가입자죠 1세대 가입자라고 하면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하신 분들 자 저 보호망도 20년째 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손보험료 1세대 기존에 15년 전이죠 벌써 시간이 15년 전 정말 빠릅니다 자 15년 전에 보험료가 3만원 가입한 사람들 지금 뭐 18만원, 20만원 많게는 24만원까지 납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물론 100% 보장이고 앞으로 지구상에 때려 죽여도 나오지 못할 정말 미친 실손보험 1세대 혹은 2세대 가입자분들 보장 내용이 지금 현재보다 매우 좋아요 왜냐면 일단 그때 당시에는 통원이나 입원시에 100% 보장이 되고 통원시에도 50% 제외 아니 5천원 제외하고 29만 5천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1세대 가입자분들이 왜 꾸역꾸역 보험료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유지를 하느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백내장으로 인한 다초점 렌즈 혹은 저 보호망이 지금 설명해드리는 관절염으로 또한 인공관절 아니면 줄기세포 이식수술으로 인해서 통원이나 입원시에 충분히 보장을 받으려고 물론 이거 외에도 여성분들 도수치료나 아니면 남성분들 전립설 겨차술로 통원이 아닌 입원시로 100% 보장을 받으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1세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청구하시면 아시겠지만 백내장으로 인한 다초점 통원시 20만원 25만원만 보장이 되고요 입원시에 800만원 1000만원으로 6시간 인정하는 거 다 인정을 안해주고 있어요 도수치료 같은 경우도 10회 이상은 보험회사가 잘 지급을 안해주고 있고요 전립설 겨차술 아니면 여성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무릎쪽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하면 거의 병원비가 800에서 1500만원까지 드는데 통원비 한도 내에서만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왜 입원을 해야 돼? 통원시 25만원밖에 우리는 지급을 못해줘 이러면서 갑질하니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 아 유지를 해야 돼? 실손보험료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는데 유지를 해야 돼? 그럴 바에는 저렴한 3만원 4만원으로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이렇게 보장을 받고 보험료 인상이 덜하는 나는 4세대로 유지를 하고 싶어 일단은 전환한 사람들이 많이 요즘에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저 보호망이 그래서 줄기세포 이식수술 몇백만원 많게는 천만원 이상 호가가 되는데요 통원비 한도 내로 25만원 30만원 보장이 되면 나머지 몇백만원은 본인 부담금으로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 보호망이 특히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나중에 정말 연세가 들어서 폐경기가 들어오고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 가장 몸이 아픈 게 바로 뼈마디, 척추, 손목, 어깨 아니면 무릎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쪽에 우리가 줄기세포 이식수술 혹은 인공관절 아니면 관절경 수술했을 때 실손보험에서 요즘에서 보상을 잘 안 해주다 보니까 수술비보험 정말 가성비 좋은 거 실속형과 그 다음에 프리미엄 이 두 가지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나중에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안 돼도 우리 줄기세포나 인공관절이나 관절경 수술했을 때 800만원, 2800만원 충분하게 수술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손보험으로는 여러 가지 입원을 했느냐 통원을 했느냐 통원을 해도 입원으로 간주 안 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는 병원비 보장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줄기세포 이식수술 같은 경우는 우리 보험사에서 수술비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술비는 빼도박도 못하고 빼박으로 수술비는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팩트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은 우리 예전이죠 2002년도에 우리 히딩크 무릎 연골 살린 줄기세포 치료의 챔피언이죠 내가 챔피언 히딩크 무릎 수술 대만족을 했어요 왜냐하면 줄기세포 치료에 카다르 총리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역시 의료기술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짱이라는 거죠 무릎 연골 손상에 따른 줄기세포 치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일단은 라인에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중증 무릎 연골 손상 진단비가 있는데요 진단금을 지급하는 급부임이에요 그래서 현재 허가된 4가지 줄기세포 치료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메디포스트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안트로센이 있어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동종, 제대열,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무릎 연골 결손이나 여러가지 처방도 많이 하고 특히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제, 주사제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주사제 치료도 시술, 수술이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승인 허가된 줄기세포 치료제 품목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뭐라고나 했죠? 파미셀, 자가 골수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급성 심근경세, 혹은 코아스템 여러가지가 있죠? 자가 골수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루게리병 이런거에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중요한거 팩트는 상품화, 무릎관절증이죠 M17, S83.3으로 ICRS 4등급 이상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노년층 80%가 앓고 있는 질환은 뭐다? 바로 태행성 관절염이에요 태행성 관절염 자 우리가 초기에 많이 하는게 맨 왼쪽인데요 연골판 파혈시 내가 세월에 장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질병이듯 아니면 넘어져가지고 상해로 다쳤을 때 그래서 연골판 파혈시 젊은층에서 많이 하는 우리가 관절교수술 했을 때는 우리가 3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관절염에 의한 오달이죠 특히 관절 손상 최소한 근위경 골절 골술 이런 시술을 하게 되면 5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아 정말 아파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아 더 호전이 되지 않고 일단은 관절을 하는데 정말 통증 그래서 나는 이거는 병원비가 많이 들긴 하는데 요즘에 실손에서 통원비 한도 내로 보장이 되다 보니까 입원했을 때도 큰 의미가 없는 그래서 제대열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연골 재생을 유도하는 줄기세포 이식술 관절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8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65세 이상은 500만원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아 나는 다 수술했는데 정말 지긋지긋한 관절 너무 아파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막바지에 수술을 하는 자주하는 수술 다빈도 70대 이상은 3위 60대는 4위인데요 바로 인공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2,8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병원비는 800에서 초 5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인공관절 수술했을 때는 51세 이상은 2,400 61세 이상은 2,000만원 65세 이상은 1,400만원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라인의 생명은 비갱신형은 없어요 갱신형밖에 그래서 남성은 13,000원 50세 60세 계속 올라가는데요 남성은 여성이나 솔직히 무릎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라인화 수술비 보험이에요 그래서 관절만 수술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가 받을 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무릎 쪽 관절 쪽에 특화된 보험이기 때문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에서 우내시경으로 수술해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절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렇게 올려들었습니다 자 여성은 젊은 사람들은 남성에 비해 거의 2배 이상 비싸요 그래서 60대나 65세 가도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약 60세는 2배 이상 비싸다 하지만 70대로 넘어가면 보험료가 여성이나 남성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노우 감사합니다.